뱃뱃 Genesis 뱃뱃 오 마이콜 뱃뱃 뱃뱃 하와 하... 하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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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활수리 뭐야 이거 오우 우와 한거 뭐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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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검찰 잡았어야 되는데 수류탄이라도 던질걸 아 수류탄 던질걸 아 수류탄 던졌 flying 아 수류탄 던졌어야 되는데 아 아 아쉽네 아 진짜 아깝다 근데 방금 내가 마지막에 샷건 쏠 때 왜 안맞았나 그게 나는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안맞았네 이상한 게임이야 분명히 에임에다 꽂은 것 같은데 100이었어 피가 이상해 요상한 게임이야 아 잠깐만 아 왠지 난전이 될 느낌이다 이쪽으로 떨어진 애 있나 나만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 여기 같이 떨어지면 또 초반전쟁인데 이거 그럴 리가 없겠지 음 나만 떨어졌나 올 오 아 야 총줍다 문열려가지고 어휴 씨 누구 있나 했네 내가 문 열고 내가 놀랐어 지금 어우 어우 개깜짝 놀랐네 F키 눌러가지고 내가 문 열었는데 상대 있는 줄 알았어요 어우 오 키뚜개의 총 좋아좋아 나쁘잖아 근데 머리가 없네 머리가 여긴 근데 여기 너무 바뀐네 일단은 일단은 어디 가야되는데 지금 권총 아 일단은 제가 좀 해보고 익숙해지면 다음에 시참 기회로 한번 만들게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같이 해봐야 지금 민폐밖에 안돼요 여러분들 내가 내 실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딱 이제 만들어서 한 다섯 번 정도 다섯 명 정도 죽일 정도가 되면은 그 때 이제 시참을 해야될 것 같은데 느낌이 기분판님의 옆에서 천개 감사합니다 내가 보면 저 나무를 제대로 만든 것 같은데 저 민가가가 있군 저 이제 더이상 도망다니지 않겠습니다 저는 근데 진짜 배경은 좋다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업버튼과 추천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즐겨찾기도 여러분들 즐겨찾기도 여러분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씩만 잊지 마시고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저에게 두번째 저에게 두번째 지난번에 방송에서 잠깐 한번 하고 두번째 하는 겁니다 두번째 방제에 적혀있죠? 초보자라고 내가 이거 익숙해지면은 어? 메탈에서 모뎅굴 써놓은 거 마냥 다 썰면서 다닐겁니다 여러분들 다 썰면서 다닐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외국인들이 많아요 한국인들보다는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외국인이 좀 많은 것 같아 경찰차 지나갔네 아 다른 분하고 같이 해야지 빨리 는다고 저 앞에 저 차 우리 탈 수 있는 차 아닌가? 빨간차 저거 저 차 맞는 것 같은데? 저기저기 이거 차 맞나요 여러분들? 내년에 저게 차로 보이는데 일단 머리를 좀 구해야되는데 일단 머리를 좀 오 AK구 버려주고 아 맞다 왕원경이 있구나 맞어 나 왕원경 있네 하지만 나는 일단 화이바부터 으쌰 으쌰 더럽겹네 이거는 좀 반토 반토막짜리 그거라서 게임 목표는 여러분들 배틀로얄 알죠? 영화 그 최후의 생존자 1인이 되는게 목표예요 백명이 백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떨어져가지고 섬에 거기서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음 그런게임입니다 방금 나 본거 같은데 지금 어 왜 하이버가 없냐 으음 박자를 맞추라고 어 어디서 나는거지 소리가? 내가 귀가 이상한건가? 분명 요 앞에서 나는데 지금 소리 어 나 독가스 슬슬 이동해야되는데 그치? 이쪽이야 지금 저기다 어디서 쏘는거야? 어디서 어디서 쏘는거야? 어디서 어디서 우와 우와 차 갈라 그랬는데 지금 우와 나 저 차 차 갈라 그랬는데 지금 일단 뺐을거 뺐고 아 일단 가스 아 아 야 이건 아니지 어 하 하 아 저쪽에서 나오냐 하 진짜 하 하 하 하 하 하 와 어떻게 저기서 나오지? 매펙이네 매펙 아 이 게임에 매펙 있네 아 아 매펙이 또 아 와 어렵다 와 그니까 발소리 총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 위치가 되게 애매해요 그 앞인거 같은데 뭔가 아닌거 같고 막 그래 저 헤드셋 쓰고 합니다 헤드셋 소리는 들려 소리는 들리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또 빡치네 아 저기서 또 아 아까 그럼 걔 어디서 싸우고 있던거지? 그 차 있는데서 싸우고 있던건가? 어디서 싸우다가 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죽은거지? 난 솔직히 막 아까 어던 애 막 두며 싸우는 소리 들렸잖아요 그때도 애들 못봤어 나는 적금 못봤어요 아 경찰차 부수려고 애를 싸우다가 그냥 때린게 아니고 권총이 생각보다 데미지가 좋나보네 권총이 생각보다 아 아 진짜 오버워치처럼 총쌌으면 좋겠다 이 집으로 가겠어 어? 누구 들어왔다 아 아 아 총 들었어 아 아 아 아 총있는지 몰랐어 나는 아 나 진짜 빡치네 정말 아 아 내 집에 있는데 오는거야 아 아 제가 저보다 총을 늦게 봤어요 그래서 주먹질한거야 아 진짜 이건 아니다 아 먼저 봤는데 아 아 하이저 때 제일 기분 나쁜 죽음이야 저게 들어가자마자 상대이서 죽을땡 아 아 진짜 그지같네 저거 근데 원래 주먹이죠 싸움은 여러분들 어 하 총이 언제부터 또 아 자 우아악 시는군 가자 아 아 좀 내가 가는집에 안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질척이는거야 자꾸 딴 데도 왔는데 왜 나 있는 데 와가지고 뒤질라고 왜 그러는거야 왜 대체 하아 좋아 가봅시다 마하반냐 바라밀다 심경 도시군 전쟁터군 여기는 큰 건물이니까 있겠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굿 내가 먼저 쏴주기로 갈까 그냥 근처에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쏴주기로 가자 파이버만 있으면 완벽한데 오 대박 보급 지렸구요 됐어 죽이러 가자 없나 여기 거기 열어라 옥 오 예 소리 나는데 elsewhere 어디야 아니 소리가 계속 나는데 안들어 없어 아 2층이라고 1층이 아니고 어딘가 했네 아 진짜 아 쫀게 아니라 나 잡으러 갈라 그랬는데 2층인 줄 몰랐어 그래서 1층에서 계속 찾은거야 지금 아 개빡치네 진짜 왜이러는거야 근데 자꾸 나도 모르게 점프하게 된다 점프 아 2층도 있구나 이 건물에 아 승질나 만나서 현피하고 싶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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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죽을 각오하고 쏠려고 나 근데 지금 방금 쫀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찾으려고 찾았는데 계속 소리가 들리는데로 갔는데 없어가지고 오 왜이러지? 이랬는데 2층이었구나 그게 아 아 아 아 아 깜짝 놀라서 쫄았어요 깜짝 놀라서 빛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진짜 놀랐어 방금 진짜 놀랐어요 저 그렇게 문 앞에서 쬐고 있을 줄 몰랐어 그냥 도망치는게 답이었는데 위로 가는게 아니고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내가 거기 들어갔네 지금 전쟁터로 갑시다 여기야말로 지옥구리군 어 저거 찬데? 차를 가지고 튈까? 저거 차거든요? 차보단 총이지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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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도만 먹고 일정도만 먹고 됐어 아 일단 이거 이거 갖고 튀다가 도시를 벗어나서 좀 이거 왜 안빠지? 아 가방이 없구나 아 빨리 빨리 아이템 없어 없어 위장을 좀 하자 이게 마치 2집 차인 것처럼 주차라는 거지 그럼 2차를 탈 생각은 안하겠지? 일단은 이걸 버리고 이걸 바로 전술이라고 하죠 전술 어어 나 총알 먹어야되 내려 아이 안먹어지네 가방 하나 있어야되는데 아 아이템 넘치는데 가방이 없어 아 가방좀 가방 한개만 아 가방이 없어 아니 오 기분 나쁘네 아 가방 어딨지? 진짜 없나? 저거 버리고 와야돼 내새끼들 아 버려야돼 과감하.. 과감히 진짜 아 아 먹으면 먹어진다구요? 괜찮아괜찮아괜찮아 괜찮아괜찮아 어차피 있긴 있어야 돼 가방이 가방이 아 개이득 됐어 아까 그집을 다시 갈까 아 아 아 아니 뭐여 자꾸 똥소리는 방구 끼는 소리가 나지? 뭐 띠릭띠릭 이러는데 아까 이 집 아니었나? 어 우리 이 집 아니었나? 이 집 아니었나? 이 집 아니었나? 이 집이었나요? 이 집이었던거 같은데? 여기 어디 있었는데? 아 여기구나?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됐다 완벽해 완벽해 좋아 이제 직접 좀 찾아다녀보죠 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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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근데 저 어떻게 저렇게 쐈지? 차에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 번에 죽지? 나 화이바도 있는데 저기 죽습니까 저게? 와 말도 안 돼 진짜 와 지렸다 진짜 야 진짜 생각도 못 했다 와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재미는 있는데 짜증나 아 쫄리는 재미는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짜증납니다 저런거 당하면 아 죽이고 싶어 막 아 두들두들하다 진짜 낙하단 타는 게임 아닙니다 여러분들 와 근데 진짜 방금 쟤 노다지야 와 진짜 내가 아이템 골고루 잘 먹었거든 진짜 막 킷 먹고 막 총알 먹고 총먹고 아이템 먹고 막 다 먹어놨는데 차까지 갖다 바쳤네 아 아 진짜 부숴버리고 싶다 아 아 나 지금 순간 마우스 던질뻔 했어요 진짜로 농담 안하고 아 아 허무해라 아 진짜 요금판 느낌 좋다고 하고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없애버리네 근데 만약에 저거 그냥 적당한 애가 그냥 쪼고 있던거면 안죽었어요 또 저거 차 타고 있는데 저렇게 두방만에 죽이는게 되게 잘하는거 아닙니까 저거 또 하필이면 거기 잘하는 애가 있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